자,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것을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받아서 적당한 디렉토리에다가 가져다 놓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게 전달하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사람이 쓴 글, 텍스트 같은 정보고 또 하나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담겨있는 하나의 소위 뭐 객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담겨있는 파일을 서버로 전송한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텍스트 정보를 입력받는 방법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파일을 입력받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폼이 있구요. 여기에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사용자가 이 파일을 선택하고 Submit 버튼을 누르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디렉토리 중에 업로드 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저 디렉토리로 파일이 전송이 되면서 이곳에 파일이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업로드한 파일의 이름을 보여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아쉽게도 익스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받아서 어딘가에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듈을 설치하셔서 그 모듈을 이용하셔서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을 처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이걸 멀터라고 읽어야 되나요? 멀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멀터라는 것은 여러분이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파일을 어딘가에 저장하는데 잘 튜닝이 되어 있는 그런 여러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해서 업로드를 받아볼 겁니다. 그럼 우선 뭘 해야 되냐면 이 멀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겠죠. 우리 프로젝트에 자, npm install 그리고 dash dash save 멀터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멀터라는 모듈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우리 프로젝트에 이제 포함시키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멀터를 가져왔으면 우리 프로젝트에 멀터를 포함을 시켜야겠죠. require 멀터 라고 하고 저 모듈을 핸들링할 수 있게 저 모듈을 다룰 수 있게 멀터라고 하는 변수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멀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요. 뭐 영상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멀터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업로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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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